제 15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대구시와 소방청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발전하는 소방산업, 함께하는 국민안전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300여 개의 기관과 단체, 소방전문업체가 참여하며 다양한 신기술과 신제품이 전시되고 안전체험과 야외 전시부스, 국내 학술 발표회와 세미나 등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박람회 측은 이번 운영기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와 교사 등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전 온라인 접수를 신청하면 현장 접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